짜잔! 안녕하세요 해수마미입니다. 어제 새로 구독해주신 분이 계셨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조금씩 조금씩 더 발전해가는 해수마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물고기를 봉달하러 갔는데요. 부산에 있는 MS 아쿠아에 갔습니다. 한번 영상 보실까요? 이곳이 바로 MS 아쿠아입니다. 물고기와 산호들이 건강하고 이뻤는데요. 사장님께서 정말 친절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곳입니다. 블루탱 2마리, 안티아스 1마리, 폭스페이스 1마리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물맛댐을 해주는데요. 저는 약 30분 정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듭을 묶어서 물의 양을 조절한답니다. 물 온도를 맞추고 있어요. 뜰 채로 건지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큰 오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릇에 담아서 옮겼습니다. 안티아스를 먼저 입수시켰습니다. 뜰채가 안 돼서 손으로 했어요. 뜰채가 안 돼서 손으로 했어요. 뜰채가 안 돼서 손으로 로고기와 요리합니다. 폭스페이스입니다. 가시 때문에 쫄았네요. 어쨌든 입수하였습니다. 입수 직후 니모들의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은 블루탱을 입수하였는데요 자꾸 눕길래 조금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걱정과는 다르게 입수를 잘 마쳤답니다 잠시 감상해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지나서 보니 일단 합사가 잘 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혹시 여기까지 보셨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내일 또 만나요